네 오늘은 어떤 미국의 한 자매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저 읽은 제가 받은 제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읽은 것이 하루 이틀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읽은 후에 아마 이것은 한국의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번역까지 포함해서 62페이지거든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했잖아요 저는 미국도 모르고 대만도 부담없고 일본도 모르겠고 나는 한국의 지방교성들은 내가 부담이 있다 왜? 내가 함께 생활했었기 때문에 내 소리를 자주 했어요 들으셨죠? 그런데 이 자매의 글을 읽은 다음에 제 마음이 참 변했어요 아 미국 사람도 우리의 형제구나 불쌍하구나 생각해 들었어요 이것은 지금은 마흔 한 두 살? 이 정도 됐어요 이 글을 쓴 것은 서른 여덟 살 때 썼습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서른 아홉 지금 한 마흔 채 살자 한국 나이로 이 정도 됐을 겁니다 네 젊죠? 젊은 자매예요 이름은 조... 뭐죠? 한번 올려줘 보세요 네 저자매입니다 저자매 저자매가 조 카스트린가 그래요 이름이 네? 네? 아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이 자매의 글을 읽고요 엄청 울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오늘 또 울었어요 어제도 울었어요 눈물이 났더라고요 듣는 분들은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왜 이렇게 우느냐 그렇게 말하려면 몰라도 슬펐어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사람 아니에요 어쨌든 좀 읽으면서 말할게요 이 자매가 결론적으로 서른...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1919년... 2019년이니까 몇 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2019년 4년 전... 4년 전... 네... 4년 전... 그게 또... 자기가 서른 여덟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네... 마흔 두 살 맞죠? 네... 현재... 그래서 이 편지는 자기가 지방교를 떠나면서 올린 글이예요 인터넷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에요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읽었겠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방계 한국 미국 지방계 그래도 댓글이 한 3,000개가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미국... 미국 지방계에서 이제 그 적극 지지파들이 공격하는... 그러다가 남편이 이 아내를 위해서 대응하고 이러다가 견딜 수 없어서 자살했어요 참죠 참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쨌든... 그런 사건을 최근에 접하고요 저는 미국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네...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국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울은 건 처음이에요 제가... 영어로 읽을게요 제목은 Dear Saints in the Lord's Recovery 이거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께 2019년 6월 9일에 하셨습니다 그레그와 나는... 그레그는 자기 남편의 이름이에요 자살한 형제죠 그레그와 나는 주님의 회복과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에 관하여 여러분과 나를 나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했던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며 무슨 얘기였어요? 떠나는 거죠 회복과 관계를 단절하게 이 편지를 읽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삶에 여러분이 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의 요점은 우리가 더 이상 주의 회복의 체계의 일부가 될 수 없음을 당신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주의 회복을 떠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매우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어난 감정 중 일부일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 지방교육분들이 이렇게 감정을 불러일으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갈 곳이 없는데 주님은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당신은 문둥병자입니다 당신은 반항적입니다 배역입니다 이런 뜻이죠 어떤 종류의 성취되지 않은 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충족시킬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 따른 올바른 길과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이상을 본다면 당신은 이상에 지켜지는데 당신은 모든 제안을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 가난하고 불쌍하고 타락한 기독교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빌라델비아입니다 사대로 갈 수 없습니다 떠나면 왕국의 보상을 잃게 될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파산하게 될 겁니다 망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지방길에서 떠날 때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몇 가지일 뿐이라 나는 떠나간 다른 사람들에 대해 평생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떠날 때 자기도 똑같이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회복을 통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 내 배경을 검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얘기를 좀 하겠다 내가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사람들이 떠날 때 그들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떠날 때 사람들이 지방길 떠날 때 그들은 교회 생활도 거의 하지 않아서 그래 또는 그들은 단지 몇 년 동안만 회복에 있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이상을 보지 못했으면 틀림없어 그들은 분명히 몸을 보지 못한 거예요 당신이 그 안에 5분이 있었던 50년이 있었던 중요하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관점은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고 싶다 이제 그건 이 자매가 5년이 있었던 50년이 있었던 그 안에 계신 분들에게 자기의 모든 걸 말해주고 싶다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됐는지 나는 38세고 평생 동안 교회 생활을 위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지방길 보태교인이에요 부모님이 LA에 아마도 엘든홀 LA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이트인스리 또 저 아닌가로서 이런 분들이 처음 시작한 곳이 엘든홀로 알려져 있어요 그곳에서 처음 교회 생활이 미국에서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 부모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도 이 부모도 이분 조 카스템인가 조엔나라고도 하는데 조엔자매라고 하던데 이 자매의 부모도 지금 살아있을 거고 아마도 우리보다 나이가 약간 어릴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나는 이런 식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나는 사회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읽었고 2년 동안 FTTA, NI 훈련센터예요 전시관련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GTCA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GTCA라는 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CA가 혹시 캘리포니아인지 모르겠고 GT라면 이제 어쨌든 훈련을 졸업한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섬기기 위해서 보내신 많은 도시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GTCA 도시로 이사를 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한 도시에 오직 한 교회만 있는 하나의 입장에 따라 보인다는 통제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요즘엔 지방 교회를 말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3, 4년 전인데 이 자매는 아직도 그 관념 속에 뭐를 갖고 있다고요? 한 지방에는 오직 한 두 시간은 한 교회만 있다는 한 입장에 따라 보인다는 통제하는 이상을 갖고 있었다 이랬습니다 According to the ground of oneness Only one church in one city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에 틀림없죠 그것이 바로 컨트롤링 통제하는 컨트롤링 vi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통제하는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따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마음에 있는 이상을 보았는데 이런 이상을 보았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통제하는 이상을 본 것으로부터 지방 교회들과 더 이상 접하지 않으려고 한 데까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당신이 아마 내가 떠날 수 있다는 공포에 움찔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어쨌든 이것을 읽는 지방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생활했는데 떠날 수 있냐라고 말할 때 약간 음질할 거다 이렇게 말했네요 당신이 여러분들에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다른 생각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역자 어찌 버릴 수 있냐 위티니스틴이 어떻습니까? 그는 시대의 사역자가 아니냐 지혜로운 주건축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흰 타검 말씀 가스 오라클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성경을 열어주고 우리의 진리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풍성화를 받았고 그 풍성함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사역 안에서 더 많은 그리스도를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상이 아직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위티니스틴이 얘기해서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영안에 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자기에게 그러니까 떠나지 이런 뜻이죠 저 또한 이런 것들을 모두 느꼈습니다 과거에 자기도 다른 사람이 떠날 때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 소리겠죠 나는 위티니스틴이 형제에 매우 사랑했습니다 나는 다른 영적 저자의 자세를 읽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으며 자랐습니다 이틴티 워치만니와 위티니스틴이가 의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둘 다 다 매우 똑똑했고 나쁜 것을 걸러내주고 좋은 것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과 생명과 죽음 사망이 무엇인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독교에 대해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었고 우리의 실체를 위한 모든 최고의 요점들을 함께 결합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서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저는 평생 주로 기독교 저자인 워치만니와 위티니스틴이 책을 읽었습니다 대때로는 다른 저자들이 책을 엿보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너무 천박하고 타락한 기독교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위티니스틴이 형제님은 우리들의 모든 일을 하셨고 나는 단지 그 풍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 분별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워치만니와 위티니스틴이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다르비와 같은 일부 저자는 우리 단체의 승인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워치만니와 위티니스틴이의 책을 읽는 일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또한 이미 최고 중에 최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티니스틴이 형제님은 진유로서 놀라운 빛과 게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의 이상과 신성한 게시의 최고봉을 보았습니다 위티니스틴이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책을 안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지난번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어요 알라메디아 상급병원인가 어디에서 전문가들 측은 말로니 박사가 지방계에 설문지 해서 여러분들은 위티니스틴이만 읽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스스로 연구합니다 콩코던스를 갖고 있습니다 다비의 책들에 읽습니다 형제의 책들에 읽습니다 오히려 위티니스틴이 책은 절 덜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제가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재판에서 이 자매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 자매의 간증을 보세요 이 자매가 혼자만 그러겠어요 이제 계속 나와요 뒤에 이 자매의 얘기가 대부분의 성들은 위티니스틴이에게서 형제님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위티니스틴이는 이 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순결한 신자 중 한 사람이었고 이것은 그의 마지막 말인 희생 유언이 바로 희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유언은 그분의 일생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구체화되었다고 했어요 그의 묘비에는 평생 그리스만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쓰여져 있죠 있다고 했어요 위티니스틴이는 1997년에 사망한 지 거의 7년 후인 2004년에 그의 시신을 발굴하여 수백만 달러를 들여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에 의해 구입한 그레이스 테라스로 그를 옮겼습니다 성도들이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매장될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매장되고 싶지 않아서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들하고는 함께 매장되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를 들여갖고 그레이스 테라스라는 어떤 묘지를 단지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사망한 지 7년 후에 2004년이죠 1997년에 사망했다면 제가 2004년에 그 시신을 발굴해갖고 그를 옮겼다 기독교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매장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그레이스 테라스 그레이스 테라스 묘지 단지에 관한 교제 교통이 있었던 거예요 비디오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우리는 성도들은 온갖 세상적이고 악한 것이 있는 묘지에 붙일 필요가 없으며 All kinds of evil things there 그런데는 모든 악한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Worldly things, religious things, which are mostly worldly 다 그런 세상적이고 악하고 종교적이고 이런 것들로 하고 회복의 성도들은 죽었어도 그 자신들이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또한 주님을 추구하는 면에서 내가 최고 중에 최고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분의 마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순수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믿는 자들이 무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따라 실행했을 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타락하고 타락한 기독교계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확실히 분리주의는 확실하죠 나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원칙과 진리를 시간을 통해 회복시키는 그분의 회복이라는 것을 갖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이 진리 형제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주요 진리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초대교회가 신학성경에서 실행된 방식으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회복이 당신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모셔올 자들이 될 한 무리의 사람들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세대주의 다비의 책을 읽으면 거의 비슷한 논조예요 이런 논조가 거의 비슷해요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단들이 다 비슷한 거에요 아 그래요? 다른 모든 기독교는 가위표를 치른 거에요 자신들만이 오로지 나는 하나님을 다시 오시도록 하는 사람들이 될 극히 적은 비율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부가 된 것을 축복받았고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자기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게 하는 소수의 사람들로서 지극히 작은 비율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느꼈다는 거지 나는 다른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했지만 천년왕국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아닌 우리 무리를 의미한다 이거에요 함께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의 두 번째 구원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왕국의 상급은 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교회를 세우고 신부를 준비하고 그리도를 다시 오시게 하고 천년왕국의 상급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회복을 통해서만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 방법을 아는 유일한 그리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낮은 복음이 아니라 높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고 높은 복음이 만국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24장인 말씀이네요 나는 다른 기독교인들이 눈 멀고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룹에 대해 말하려는 어떤 것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진리를 보지 못했고 위틴 시 형제님이 가졌던 이상,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수는 신성한 개시의 최고봉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파벌, 디비전이라고, 사교어라고, 컬트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들은 사탄과 음부의 문이 세워진 교회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증명했습니다 자기들은 사탄과 음부의 문을 대항하여 싸우는 교회다 이거죠 그러한 자기들을 사교라고 부르고 이단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들은 좋지 않다 그런 뜻이겠네요 기독교는 완전히 누룩이 들어있고 혼합물을 가득 차 있으며 하락하고 타락했으며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에게서 배울 것이나 받을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신문에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뭔가 틀린 것이 있으면 틀린 것이 성경적으로 틀린 것을 지적해 준다면 겸손하게 배우겠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겠네요 이 자매의 말에 의하면 절대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배울 게 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만큼 그 말은 지적해 보려면 지적해 봐라 우리는 틀린 게 없다 이런 뜻을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은 타락하고 타락한 성직자 평신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어디에 기독교에 클로지 앤 레이티 시스템 이게 성직자 평신도 제도라고 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시간 봉사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회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에게는 목사가 없고 모든 성도가 다 신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파화 되었고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장노교, 감리교, 진리교, 성결교 이런 거 오순주교 이런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오직 한 도시에 한 교회만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한 대로만 모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누룩을 넣었고 우리는 누룩 없이 순결했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풀과 지포로 집을 지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참석자 수와 회중의 돈만을 원하는 야심찬 지도자들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높은 진리를 주고 오직 하나님이 경륜만을 주의하는 시대의 사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하고 철저한 타락의 상태에 있었고 우리는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다 약간 악센트를 넣으면 저 북한 TV에서 나오는 거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믿었고 위티슬리 형제님과 형제들에게 내 자신을 아낌없이 생애 전부를 바쳤습니다 나는 이 사람 위티슬리 그의 사격에 100%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20대와 30대 내내 이것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나는 그의 사격을 공부하기 2년 내내 FTTA 엔하임 전시간 훈련센터입니다 몸을 맡겼습니다 훈련의 독사량은 할당된 시간에 천문학적이었지만 에스트로노미컬 천문학적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독서량이 물론 지방교회 책이겠죠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더욱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훈련에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군대를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훈련복을 벗고 하나님께 제 자신을 헌신하며 주님의 제복을 벗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항상 당신을 섬기고 당신이 군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그 남편 그리그와 나는 졸업한 후 마지막으로 교복을 훈련생 교복을 드라이크리닝하여 옷장 앞에 걸어두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군대의 일원임을 상기시키게 하여 7년 동안 매일 제복을 보았습니다 걸어놓고 쳐다보면서 헌신을 새롭게 하고 다지고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때때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질문과 심지어 워치마니와 이틴 시티의 글을 써볼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질문 상자에 정리했고 몇 년 후 교재, 메시지 또는 사역 독서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어찌 맞네, 이틴 시티의 글을 이외에 가르치며 양은 방대했고 나는 평생 그 풍선에 들어가서 이해하는 데 보내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역의 자료는 끝없이 확장되는 미루 같았고 미루, 영어로 메이지라고 해요 내 인생을 알아내고 이해하는 데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떤 유형의 질문을 해도 괜찮고 어떤 유형의 질문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일반적인 질문을 할 수 있었지만 위트인실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면 나에게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다니엘 4장 33절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거스르면 이 길을 지방교회 회복의 길이죠 너부간의 셀같이 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걸 벨사살이라고 썼는데 제가 고쳤습니다 이거는 이 자매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너부간의 사람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새 발톱 같은 것이 자라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길을 떠난다면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죽은 사람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에 사육의 접지에서 읽은 것처럼 나는 사망이 될 것이다 말씀해서요 위트인실의 리빙스트 미니스트리 2012년에 쓴 거라는 거예요 중국말에 화어직사라는 책인데 그거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난 문등병 추악하고 무서운 질병에 걸리는 것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대리권이 많이 말하잖아요 위트인실의 대리권이 자기 하나님의 대리권을 갖고 있다 이랬잖아요 대리권에 대해 배웠고 권위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관계없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성인이 되어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해 질문이 있을 때 나는 문을 닫고 남편과 소곤거리며 고라의 반역처럼 땅이 상징적으로 열리고 나를 삼켜버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민숙이 16장 내면에 품고 있는 질문과 감정에 대한 심한 불안과 심한 우울감으로 평생을 허덕였습니다 난 지방교에서 우리의 많은 실행이 성경이나 오치만의 위트인실에 가르친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거야 많은 실행이 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자 최선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수년 동안 세길에 대항하여 싸워갔고 성들이 그 길에 들여서기만 하면 어떻게든 제도가 개혁될 것이라는 것 난 또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빌라데비아에서 이기는 자들을 부르셔야 하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것이며 그분을 대표할 이기는 자들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꾸아나는 남편 그래꾸아나는 FTTA 이후 둘 다 전시관 훈련을 애나님이 받았네요 주님을 추구하는 일에 열렬히 실험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권익을 위해 싸우고 있는 조용하고 숨은 식구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조용히 숨어서 주님의 권익을 위해 그의 권익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God's interest 권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조용하고 숨은 식구들처럼 느꼈다 나는 여러 지역의 자매들과 매주 전화하기도 약속을 잡고 열정적으로 사역의 말씀들을 읽었으며 책을 한 권 한 권씩 끝냈습니다 최근에 나는 워치마니 전집 16권 약 4,500페이지 이 사역 재개 부분을 전체를 읽었다 열심히 인내하여 나는 또한 워치마니 워이트니스 3 여러 다른 책들과 최신의 말씀에 있는 많은 사역 잡지들을 샅샅이 읽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추구함에 따라 그 그렉과 나는 그렉 남편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실행과 주의 회복이 행한 일들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질문을 갖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소극적이고 분열적인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워치니스 3나 형제들에게 누구에게도 질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거 질문을 만든다 이거지 자꾸 이게 읽을수록 자꾸 이게 책이 글에 써져 있는 책에 써져 있는 것하고 다르다 이거지 우리의 상태가 현재 지방계 상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속에서 막 느낌이 생기는데 이런 걸 말했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워치니스 3 형제님에 대한 반역과 그런 자들이 격리되고 치리된 결과에 반복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역은 사역센터 사역은 위치니스 3를 반대하는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고 소극적이며 분열적인 것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교회라는 입장 지방 입장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것 같았고 그래서 갇힌 느낌이 들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방 입장은 게 권투리인 갔다 뭐 갔다 울타리 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제가 가두는 데 가두리 양식장 가두는 데다 이게 뭐 틀림없네요 제 말이 조금 더 과장되거나 오바된 게 아니네 지금까지 보면 그들 떠난 지가 지금 23년이 넘었는데도 그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잘못된 게 없다는 게 아주 증명이 돼 이 자매가 그래서 해답을 찾기 위해 무수히 많은 서적을 읽었고 그랬고 나는 2015년부터 연속적으로 성경을 읽었다 이게 문제야 이제 이때부터 이때부터 해답을 찾기 위해서 2015년부터 연속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6개월마다 신약을 읽었대요 6개월 사이클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아홉 번째 하고 있다 이랬어요 9회차 성경을 통도 가능 그리고 2018년부터는 한 번씩 구약을 또 읽었다 2018년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언가가 우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사역이 말한 것과 비교하여 성경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이 되었다 비교가 시작됐다 사역이 말하는 것과 로컬 조치 지방교회 사역이 말하는 것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을수록 주님의 회복안인 우리의 실행과 관련된 질문들이 더 많아졌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려고 할수록 성경 말씀 편에 서려고 할수록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할수록 주님 내가 처한 시스템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네요 2016년 오늘 주일에 우리 집에서 주일 모임을 가졌는데 추운 날씨로 인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형제들은 그날 두어 곳에 다른 집에서 모이게 했는데 신혼하는 시간 동안 신혼 신혼을 한다고 해요 그들은 집에서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레그의 남편은 우리가 Bible for America 그러니까 성경 읽기의 어떤 웹사이트인가 봐요 Bible for Bible for America 일종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성경 읽기를 즐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지역의 한 책임 형제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그렉 남편 그 남편이 말을 멈추도록 손을 높이 들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것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몇 달 후 또 다른 주일 집회에서 바로 그 책임 형제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에 대해 말하고 주님의 일을 지원하기 위해 반복적인 금전 기부를 설정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다른 말 하는 거죠 아까 한 사람은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도네이션 돈 금전 그거에 대해서 앱사이트를 소개하고 그렉 남편은 성경 읽는 앱을 소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 모임이 끝난 후 그 책임 형제가 우리는 그런 일, 성경 읽는 것 그런 일을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다 떠났고 그렉과 나는 자기 남편과 이 자매 조 자매 조이, 조 카스틸, 조 애니라고 하더라고 그렉과 나는 그 형제가 더 이상 우리가 성경 읽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할 때 어리벙벙한 상태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했네요 스턴드라고 하는, 스턴딧, 어리벙벙하다 그런 뜻이에요 스턴딧, 스턴딧, 스탠드 어리벙벙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침봉을 위한 리, 워치 이틴슬리와 모든 성들과 그의 스케줄을 말할 때는 모두 놀랍다고 말했는데 그 위틴슬리의 책을 읽고 그 아침봉을 위해서 위틴슬리의 메시지 이런 걸 읽고 할 때는 그 스케줄을 말할 때는 모두 좋아하는데 성경을 읽는 스케줄을 말하자 뭔가를 아까 뭐라고 홍보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엉뚱한 일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우리는 주님의 회복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이사할 즘 우리 지역에서 팀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필요보다 성도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좋은 배치를 우선시하는 집을 샀습니다 우리가 이사했을 때 우리는 캠퍼스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이래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열망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는 곧 우리 지역의 러복이라는 도시 텍사스에 있는 교회를 모델로 한 느린 길을 택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느린 길을 택하는 이거 재미있는 얘기예요 네? 느린 길을 택하는 느린 길을 택하는 이것이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제 들어보세요 느린 길을 택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지역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일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돌보지 않는다 우리 지역의 느린 방법은 회복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회복력을 누가 했어요? 누가 만들었죠? 지방교회 회복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예?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새 사람들을 만나면은 회복력을 제시하지 않고 흠정의 킹 제임스 버슨을 사용했다 이거예요 또한 위트니실리 이름과 출판사 리빙스템 미니스트리의 출처는 밝히지 않다 이거예요 위트니실리의 리빙스템 미니스트리의 발취문을 신중하게 선별하여 천천히 도입했다 그래서 이게 천천히 가는 길이야 느린 길 위트니실리의 리빙스템 미니스트리는 논란이 되는 많은 문제를 생략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위트니실리의 이름과 리빙스템 미니스트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준비되며 준비가 되면 리트니실리의 이름과 LSM이 어느 정도의 장점이 어느 정도의 장점이 새로운 장점이 준비되면 카메라가 준비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관념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그 뜻이에요 그 때 위트니실리의 책을 소개하고 회복력을 소개한다 이게 바로 텍사스 그쪽에서 형제들이 했던 슬로우이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사람들을 접근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동방봉계 사람들 만났었죠 요사라 성교사 기억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얘기를 한 바람에 내가 즉시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리더 되는 자매가 뭐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너무 일찍 말했네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말했네 그 뜻으로 말하더라고 그게 준비가 된 줄 알았어 그 자매 왜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 갔던 최암흑의 권사님이 엄청 울었거든 공감력이 아주 큰 자매거든 그 자매 그분은 그 동방봉계 사람들은 막 지폐만 하면 우는 거야 울어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하면 우는 거야 화당실 가서 울어 계속 울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하나 같이 가서 나이 드신 권사님 하나 갔었는데 왜 자기는 이렇게 눈물이 없고 이 사람들 우냐 이거야 그래 나중에는 이 사람도 이제 감정입이 돼가지고 이제 우는 거야 같이 우리가 함께 간 자매는 그러니까 아 이게 레디가 됐구나 준비가 됐구나 그러고서 뭔가 자료를 그때 꺼내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2단이고 2단이네 당신들 2단이야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 빨리 말했네 준비가 안 됐을 때 말한 게 우리는 리빙스트림 자체가 리빙스트림 7파물에서 가져온 모든 인용은 적절한 인용이 제공돼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가 새로운 사람을 얻는다는 명목으로 저술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절한 인용이 적절하게 된다 돼야 한다 아무 때나 아무 사람한테 제시하지 마라 이런 뜻도 되겠네요 지혜롭게 사용해라 사람들에게 우리 지방에서는 특별히 직접 뽑은 전시관자와 성도들만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지역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방 그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된 방법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캠퍼스에 갖다 주는 줄이었다 기도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참여하는 주요 수단으로 권장되었다 이메일에는 음식을 가져다 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할 수 없는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와 사용할 수 없는 단어 그 규칙은 우리가 따르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그룹을 위한 요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섬기는 주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많은 성들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기능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다 다음은 우리의 느린 접근방식에 대해 받은 한 이메일에서 발찬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야, 그만 얘기할게요 다 그만, 그만, 그게 그 얘기예요 자기는 어쨌든 그 느린 방식으로 잘못된 말을 하고 엉뚱한 것을 하는 걱정이 돼서 결국 자기는 거기에서 이렇게 짤렸대요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도 그랬고 나는, 남편이 그랬고 나는 주님의 회복의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주님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전시관자가, 제가 지방교회 회복이라는 데에 전시관자가 성직자, 평신도, 지도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특수훈련센터에 간 특별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었다 우리는 세계를 여행하는 석김 동역자들, 블렌딩 코워커라고 그래요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해외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기성교회 목회자 그룹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끄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들은 작은 사업이라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잘못 삶을 써도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의 대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과 정반대이며 우리가 말하는 게 대부분 실제로 하는 것과 정반대래요 의미로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당신을 위한 지위가 없다고 말하지만 지위가 없다, 계급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교회 생활에서 지방교회는 실제로는 지방적 지위, 로컬 포지션이 있고 지방적인 권위 권역별의 권위, 리지널 포지션이 있고 최고지위, 탑 오브 랭크 포지션, 최고지위 이런 게 있다는 것,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네요 우리는 정치가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 지방교회는 플레이 폴리틱이라고 해요 영어 정치하는 것을 폴리티션, 정치하는 게 없다 우리는 다 유기체고 신성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단체들이 무슨 정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인도 직분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끊임없는 정치와 책략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네요 이 자매가 제가 영어로 읽어볼게요 우리들은 정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정치의 정치와 정치와 힘겨내는 거나 지원들이 들으며, 인지에 정치하게 지르면서 인도 직분을 아주 사모하는, 갈망하는 인도 직분 인도 직분이에요 예? 예? 인도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매누버링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적인 정치가 있었다. 끊임없는 정치와 manoeuvring은 책략이에요. 책략이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우리는 본부가 없다고 말하지만 본부는 하늘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본부는 하늘이다. 이 땅에 본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리더십은 캘리포니아주 and I mean Livingston Ministry 비영리 법인인데 1명의 회장이 아래에 있고 12명의 이사가 있대요. 그 아래에 줄을 서고 있다. 라고 표현했어요. 조직이 없다고 말하지만 지방교회에 Livingston Ministry와 함께 전체 조직계층이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신원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주님의 날이 짧은 몇 분 동안 사역에서 나온 것만 반복할 수 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지만 한 사람 걸 말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신원할 수 있다는 말은 의미가 별로 없죠. 한 사람은 위티니스 것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실 여러 입이지만 한 입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대의 사역자의 하나님의 말씀인 가스오라클 다 사람을 붙들고 있다. 이랬네요.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붙들고 있다. 우리는 순결한 말씀만 붙들고 있다고 말하지만 순결한 해석의 말씀과 순수한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말하지만 해석의 말씀과 형제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을 붙들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시간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한 자기네들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 우리는 일반적이고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위티니스를 따라지 않으면 파문되고 격리된다. 이렇게 말했네요. 나는 점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에 갇힌 느낌, 갇힌 느낌이 들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느꼈다. 은혜와 자비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 점점 더 걱정과 두려움에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다. 나는 의문이 있어서 건강 문제로 하나님 심판을 받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졌나 봐요. 그럴 수밖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보다. 이렇게. 겉으로는 내가 본받으며 성들과 만나고 있다 하지만 의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길을 거스르는 것 같았다. 거스르는 것이었다 이거야. 난 이러한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비판적이고 분열적이라고 느꼈다. 스스로 자기를 지금 이제 자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제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악화됐다. 나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영을 훈련하고 자아를 부인하는 데 보냈지만 어떻게 훈련한 건지 영을 훈련한다고 했네. 교회 생활에서 본 모든 문제로 인해 양심이 너무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양심이 괴로웠대요 너무. 나는 주님의 회복안에 있는 상황에 대해 슬퍼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나는 성들과 인도직분의 상태에 대해 혼란스럽고 상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열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바로 그 동일한 감정에 대한 죄책감에 시탈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부정적인 일들은 형제들에 대한 내 감정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라고 믿게 됐다. 내 아이가 조용히 놀지 않고 울고 있다면 그것은 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생각했고 우리 차가 고장 나서 수리가 필요하면 그것을 우리가 심판받고 있는 것을 의미로 여겼으며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님과 나의 분열을 심판하시며 여겼다. 내 일상 모든 것이 하나님 심판과 저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이렇게 무섭고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미워하게 됐다. 이 때 미워하게 됐다. 하나님을 너무 하신다. 나한테. 성도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 고백해도 1초 뒤에 또 의문이 생긴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고백을 해도 1초에 또 의문이 생긴다. 질문과 고백을 끝없이 반복을 해왔다. 나는 하나님이 욕처럼 나의 자녀와 남편과 재정을 심판으로 앗아가고 결국엔 내 생명까지 빼앗아갈 것 같다 라고 믿으며 내 삶의 모든 면을 끊임없이 걱정했다. 나는 만성적으로 우울하고 최악한 상태에 살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사회에서 작은 빛의 부스러기가 몇 년 동안 나를 진정으로 지탱해 준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작은 빛의 부스러기가 몇 년 동안 하나하나 받은 빛 가지고 그저 살았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내 개인 일지에 나는 이 빛의 일부를 기록하여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것을 읽을 수 있었을 때 그 하나 빛으로 되어 몇 년 전에 하나 얻은 거 하나 가지고 내 남편은 이런 식으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절망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를 못 했다는 거예요. 나는 종종 이 지구 전체에서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다. 자기는 정말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도 비참해서 잠이 들었다. 2018년 말에 둘째 아이를 낳은 후 나는 우울증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 나는 산후 자간전증? 자간전증? 그게 뭐야? 산후 우울증이야. 산후 자간전증으로 매우 아팠고 여러 번 입원해야 했고 한 시점은 중환자실에 입원도 했다. 다른 지역에 있던 어떤 성들은 그곳에 인도한 형제가 나의 건강 문제가 그들이 향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이미 내 인생에서 저주를 받았고 나를 따라올 아버지의 저주도 받았다.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나를 따라올 아버지의 저주도 받았다. 이 아버지가 이제 아마 그 지방교의 인도자들 같아요. 누군가 모르겠어요. 아이돌로그. 그 인도하는 형제가 한 말에 대해 아 이게 인도하는 형제가 맞네. 그 인도하는 형제가 한 말에 대해 알게 되자 나는 결국 자살을 생각하게 됐다. 그 인도하는 형제가 너 그거 심파냐? 네가 요새 생각이 엉뚱하잖아. 심파냐? 이렇게 우울증과 괴로움을 막 중환자 실려다니고 죽을 뻔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도하는 형제에 대해 말을 듣고 알게 되자 난 결국 자살을 생각하게 됐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것 같았다. 남편과 함께 안전계획을 세워야 했다. 이 안전계획을 세워야 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를 지켜달라 이런 얘기예요. 만일 제가 스스로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남편에게 연락하여 저를 어딘가에서 체킹하게 할 것이다. 심판이 끝날 리가 없었고 난 이 끝없는 절망을 멈추기 위해 내 삶이 끝나길 바랐다. 나기는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전생에와 내가 고통받는 다른 많은 성들에 대해 무력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난 성들이 부당한 대응을 받는 것을 계속 관찰했는데 그들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들의 지도자 위치와 삶을 계속 허용하고 있었다. 허용되고 있었다. 모든 유형의 발언은 비판적이고 분열적이고 험담으로 간주되었다. 우리는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가린 것처럼 우리 조상들의 죄를 숨겨야 했다. 그러자는 우리는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가 아는 어느 자매가 장로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회에서 가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장로는 그 지역에서 그의 지위를 유지했고 다른 장로들은 가해자인 장로의 아내에게 그가 다른 자매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또 다른 자매는 남편에게 신체적, 성적, 언어적 학대를 당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20년 이상 그 학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집회 때마다 주님의 상의에 참여를 아무렇지 않게 참여했다. 주의의 만 자녀. 나는 자신의 두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 형제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그 형제는 계속해서 장로로서 젊은이들과 함께 지도적인 위치에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섬기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젊은이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모두 은폐가 되었다. 이게 지금 4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우리가 있었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계속되고 온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계속되어 온 거예요. 엊그제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했죠? 저는 이 얘기를 한두 개 더 들었어요. 한국에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미국에도 있고. 그래도 시회복이냐고. 그래도 시회복이냐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나면서 자라나면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확대를 당했던 교회 아이들의 수는 놀라웠다. 나는 교회 아이들 가운데 발로 차고 뺨을 맞고 목에서 발목까지 피가 흐르는 구타를 당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지를 어긴 가혹한 신체적 확대 사례가 셀 수 없이 많다. 이랬네요.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빌라델비아로 명명된 우리 그룹은 서로에 대한 의미 있는 사랑이 거의 없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우리 외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우리는 매우 보편적이어야 하는 그룹이어야 했던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배타적인 그룹 중 하나였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룹과 나는 그룹 그룹 누구죠? 남편은 나는 우리가 본 모든 거짓댐 앞에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물어봤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우리의 최선의 대답은 교회의 타락과 이기는 자들이 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죠. 아마도 지금도 한국의 지방교성들이 그런 잘못된 상황을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자매처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머물고 있을 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지금 교회는 과정이니까 교회는 과정이니까 김용욱 목사님이 패널에 개인적 의견 같습니다. 예 예 교회는 과정이니까 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일이요? 예? 예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최선의 대답은 교회의 타락과 이기는 자들의 필요였지만 그 대답은 여전히 우리의 내적 깊은 필요를 만족시키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올해 4월에 나는 사역 잡지 말씀의 사역 잡지 이기는 자들이라는 책이 있네요. 예 예 16권 통해 어떤 그리스도나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믿었었는데 예? 주의 회복이라고 말할 때 우리 함께 모이는 사람들만 의미한다는 것을 읽고서 완전히 당황을 했다. 이렇게 말했네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 아니 우리 함께 모이지 않더라도 주의 회복이라는 것은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는 주의 회복이라고 말할 때 우리 함께 모이는 사람들만을 의미한다 라고 한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의 자매는 이 말을 듣고 당황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황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지방 교수님도 당황 안 할 겁니다. 예? 예 왜 당황 안 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뇌가 되죠? 세뇌가 되죠? 세뇌가 되죠. 한 분은 당황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앵커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반역의 퍼져나감 이게 이제 책 위티니스가 쓴 책이에요. 현재 반역의 퍼져나감 Fomentation In the Fomentation of the Present Rebellion 예, 그게 바로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지는 않은데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현재 반역의 발효 이렇게 번역이 되겠네요. Fomentation 이 시실리는 우리가 지난 반역에서 배역사건 이게 아마 주로 쟈인가를 얘기하는 거일 거예요. 회복되도록 회복되도록 도왔던 교통의 시간에 한 그의 말씀을 기록한다 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천연적인 애정과 죽음이 절대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관찰했다. 천연적인 애정 나시린이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이 금지된 이유라고 했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가까운 친척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가까운 어떤 사람이 죽은 상태였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천연적인 애정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도 내버려 둬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심각한 일이다. 그런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스킵하겠습니다. 두려움 두려움 제목이에요. 극심하고 쇄악해지고 불구가 되고 실식시키는 공포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불안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죽음 그 자체가 되는 것이 매우 두렵고 죽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두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조심을 했다는 거죠. 이제 남편과 교회의 문제를 교제함으로 남편과 교회의 문제가 좀 안 좋은 것을 교제함으로 험담하고 투덜거리고 비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대리권을 거스르는 거라고 믿게 됐다. 자기가 그래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대리권이가 지상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역의 말씀 그러니까 그 엔하엠의 동역자들의 말이겠죠. 남편에게 문제에 대해 물어보므로써 내가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나는 이걸 알게 됐는데 험담, 투덜거림, 비난으로 간주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생각은 모든 영적 심판으로 이어졌다 그랬어요. 네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는 두려움, 죄책감, 불안에 끊임없는 순환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한 인도하는 책임형제는 어느 날 주일 집회에서 신원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이랬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봉사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필요하지 않는다. 주의 모든 사람이 큰 소리를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난 내 속에 커다란 다른 느낌이 있었으므로 내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라고 자기가 그런 말은 그들의 말에 그 인도하는 형제의 말에 아멘 할 수 없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가 끝난 후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대리권위를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에 겁이 났다. 나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형제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진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뭐 그런 쭉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사역을 통해 읽은 나의 경험은 내가 더 많이 읽을수록 더 아프게 돼요. 아프게 돼요. 더 많이 받을수록 내 정신 감옥은 더 크고 강해지더라 이거예요. 난 더 자유로워지기는 커녕 더 우울해지고 죄책감이 들고 두렵고 불안해졌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까지 왔냐 금전적 기부까지 지배를 하는데 오늘의 물질, 헌금 이런 거 오늘 환물과 재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돈을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서 돈을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에서 돈을 또 많이 드렸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 받은 후에 돈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다면 그는 아직 완전히 구원 받은 거야지 다 알았어요. 마치 마치 사회계적이 이 구원의 그리 됐다네 그래갖고 이제 돈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돈 얘기 돈 돈 돈 돈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형제자매처럼 보이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에서 벗어나는 게 다 천연적이고 세속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남편에게 내가 옷을 입거나 머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님이 인도를 따르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제 4월달에 머리를 자르는 후가 마지막 한 개점인데 이 머리 자르는 게 아주 굉장히 큰 쇼킹한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짧게 자르는데 거울을 보니 성도의 취향이 너무 짧다. 성도의 취향에 비해 그 지방교회의 어떤 스타일에 교회 생활에서 자매로서 무헌의 정확한 머리 길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셔야겠다. 너무 짧고 부적절하다는 부분도 있고 너무 길어서 이상하게 얘기해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 짧은 것과 너무 긴 것에 대한 무헌의 규칙을 갖고 있대요. 자기들이 대부분의 자매들이 그거에 따른대요. 내적 갈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짧게도 해도 괜찮다고 느껴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짧게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우리의 말과 무헌의 규칙을 통해 나에게 인간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간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났다. 그리고 찬송과 이외의 음악은 세속적이라고 느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고장 순간에 나를 위해 모였다. 다 이런 게 모여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구두 및 무헌의 규칙을 따를 수 없고 내 인생에서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꼈는데 지쳤다. 성인이 된 후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대요. 나에게만 심판을 내리는 이 지독한 하나님 나는 끝났다. 그분에게는 의미있는 사랑이나 용서가 없었다. 하나님은 내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장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 왕국의 상급을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그것은 내 존재의 전체를 뒤흔들었다. 나는 남편에게 내가 끝났다고 말했대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기 원한다면 나는 그것에 문제가 없지만 나는 끝났다. 나는 하나님과 내가 끝났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우울증, 두려움, 불안이 지쳤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이 모든 일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겠나 내가 영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성도들과 함께 사회의견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왜 나는 종종 우울하고 낙담하고 죽게 되었나 왜 내가 아는 다른 많은 성도들이 우울하고 낙담하고 죽어있나 나는 알기차고 용기를 얻고 밝고 행복하다라고 진정으로 묘사할 수 있는 성도 어떤 성도도 거의 보지 못했대요. 거기서 내가 관찰한 형제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에 몰두하여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지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들은 보니까 거기서 다른 걸 지금 트라이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의 그 교회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그게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에 노력을 하더라는 거지. 또 자매들 어떠냐. 자녀를 양육하고 휴가 시간과 돈을 남편이 여러 회의와 훈련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형제들을 봉사하는 데 평생을 바친다. 그래서 내가 아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교회 생활에서 지치고 앞돋으면서 격려를 받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을 포기함으로써 나는 삶과 내 삶과 그 지점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강렬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존재 전체를 숙고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몇 가지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 사람에게서 해석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백성 전체가 아니라 극히 극소수의 배타적인 하나님 백성만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얘기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전에 한 번도 묻지 않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추적을 시작한 거야. 왜 그러면 과거에 수많은 성들이 지방길을 떠났을까? FTT이니까 전시가 훈련생의 졸업생은 놀라운데 왜 그렇게 반역, 배역사건에 빠진 사람이 많았을까? 나는 수년 동안 일어난 배역이라고 반역, 거역사건 이런 게 들었고 항상 이 모든 배역이 분열적, 야심적이라고 믿었는데 우리는 단지 이 위트인스리의 관점이 뭐고 그와 형제들이 일어난 일들에 우리와 공유하기로 선택한 정보가 무엇인지만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1980년대 거대한 폭풍 반역적인 사람들 잔인갈스가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30년이 지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질문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그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하고 잔인갈이 그때 포인트를 한 16개인가 썼잖아요 내가 읽어 줬잖아요 18개 지방계보다 일이나 사역의 건축을 강조하는데 변화가 있었다 사역은 촉진되고 높여지고 교회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와 조직을 중심으로 성도와 교회를 연합시키는 많은 노력이 추진되었었다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사역에 부담해 순응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실행이 완전한 통일성 안에 서로 동일할 것이고 완전한 기대와 함께 많은 압박이 있었다 그리고 86년도 2월에는 417명이 이영재님의 위트인스리 인도가 하나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있어서 필수부결라든지 서약에 서명했다 이러한 사항들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서명하게 크게 후회했고 서명을 처리하겠다고 공의적으로 말했다 누가 알죠? 잔인갈스 이런 것을 이 자매가 쭉 18항목을 썼네요 그랬습니다 오늘은 다 못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이 정도 읽고 마치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위트니스리가 1970년대에 버스턴 교회의 성도로부터 10만 달러를 대출받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 많은 돈을 빌려 데이 스타라고 하는 캠핑카 건설 사업을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거 보고 들었죠? 제가 몇 번 말했죠? 데이 스타라고 하는 그 아들, 맏아들 티모티와 함께 사업을 했다는 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돈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 보스턴에 있는 교회의 비영리법인 해외 기독교 청직이라고 했네요 위트니스리, 사무엘장, KHOA 누군지 몰라 세 명으로 구성된 미등록사업체 10만 달러로 대출 수표를 썼다 그런 다음 그 돈은 위트니스리의 아들인 티모틸리가 운영하는 대만의 포스포러스 포스포러스 영리사업체인데 해외사업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포스포러스의 목적은 데이 스타 사업을 위한 부품과 기타 상품 생산을 위한 것이었는데 요컨대 그 사업은 파산했대요 결국은 많은 성들이 그들의 돈을 모두 잃어버렸다 장로들은 그것을 갚지 않고 기부로 여기도록 성들이 강력히 권했다는 거야 어떤 성들은 갚아줬다 이런 뜻이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 일부는 평생 저축한 돈과 퇴직금을 모두 잃어버리고 남은 여생을 일해야 했다 그런 다음 리빙스텔 미니스트리는 반기 훈련을 위해서 기부금이라는 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다 같은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썼지만 리빙스텔 미니스텔이 계속해서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게 되었을 때에도 많은 성들이 갚지 못했다 그들이 빚을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스텔 시리에게 10만 달러를 대출해 준 인도하는 형제는 그 돈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의도하지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면 알게 되고 그는 이 형제님을 불러서 대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원래 통화듣기가 있어요 어? 위스텔 시리하고 10만 제가 놀러갔더니 파일은 없고 파일은 없고 녹취록은 있지 녹취록은 있지 녹취록을 번역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이 형제가 당신 10만 달러 내놔 어? 그렇게 말을 했을 거고 위스텔 시리는 또 다른 데다 얘기했을 거고 왜 당신은 원래 쓴다고 한 데다 빌려줬더니 엉뚱한 데 써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고받은 얘기가 거기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거를 좀 나중에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했던 형제는 이 위스텔 시리부터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정부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위인지 모르겠네 우리는 위스텔 시리의 아들 중 한 명인 필립이라는 사람이 리빙스텔 미니티 사무실에 관리자라는 권위있는 위치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성적 부적절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간음과 음행의 여러 사례가 10년 동안 목격자들에 보고되었다는 거예요 위스텔 시리는 아들에게서 계속되는 성적인 죄를 알고 필립을 리빙스텔 미니티 사무실 관리자로 그냥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스텔 시리는 그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고 그것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일부 장로들은 결국 필립에게 모임에 나오는 걸 중지하도록 요구했지만 결국 그들은 떠난 후 사과 편지와 함께 다시 초대되었다 그래서 위스텔 시리는 이 모든 문제를 제기한 반역적인 장로 자아닌관이 포함되겠죠 그들이 본 것을 형제들과 이 형제 위스텔 시리에게 보고한 후에 결국 쫓겨나거나 떠났거나 쫓겨났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직을 사임했다고 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위스텔 시리와 리빙스텔 미니티에 대한 충성을 선호하는 최고의 사람들이었다 그렉과 나는 남편이에요 수십 년 후에도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여러 면에서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넘어섰다 그랬어요 우리는 리빙스텔 많은 최고 지도자들이 제 평생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은폐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은 위스텔 시리와 주님의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한 여러 형제들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하는 링크가 있대요 그래서 나는 이 위스텔 시리의 재정적 결정 주님을 섬기는 이름으로 성들의 돈을 사용하여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 리빙스텔 미니티의 성적 비행을 은폐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 여러 고위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을 은폐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분어졌다 이랬습니다 나는 38세였고 위스텔 시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믿으며 평생을 살았는데 그는 시대의 사역자고 지혜로운 주건축자고 하나님 말씀 이후 가스 오라클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요직 여호와 그의 권익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제안을 받았는지 얼마나 순수했는지 주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전생을 어떻게 바쳤는지를 그의 사역 내내 거듭거듭 말했다는 거예요 위스텔 시리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말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도 그렇게 말했다 다른 모든 동역자도 그랬겠죠 위스텔 시리는 지금 가장 신실한 종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모든 주요 진리를 회복했고 모든 빛과 개시를 가져왔고 이제 나는 그의 사역의 일생을 바치기만 하면 되었다 이거예요 난 그들이 모두 얼마나 순수한지를 믿고 이 남자와 형제들에게 나 자신을 열고 젊음과 성인기를 보냈다 이랬어요 이것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형제님과 형제들과 내 안에 어떤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내 인생 전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나에게 오류가 없었는데 그 기초가 무너지면서 지방교회 전체의 신념 체계를 점검하게 됐다 나는 이제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 무엇이 우리를 오직 한 사람에게로 돌리고 성경을 그의 해석으로 돌리고 그를 완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파문하게 됐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다른 모든 믿음 영역에서 난 항상 그 믿음에 대한 여러 관점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의 삶에서 나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나는 군주제, 독재 등과 같은 다른 관점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나라 정부의 포인트, 이 원칙은 내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어느 집을 살지, 어떤 도시에 살지 등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의를 했다 이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이 열려 있었다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평가한 것과 나에게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다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었고 우리 외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마음을 열지 않았던 한 가지 눈부신 영역이 있었다 그것이 주님의 회복에 대한 나의 믿음이었다 나는 내 삶의 다른 영역에 대한 다양한 관점도 들을 수 있었지만 지방교의 영역에 대해서는 워치마니 위치인스리 그리고 형제들, 동역자들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고 들을 생각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네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많은 장로들과 인도자들과 다른 성들이 수년 동안 떠났다 떠났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취되지 않은 야망, 야심이나 뭔가가 되고 싶어서 누군가 떠난 것이 아니라 성들이 어디로 인도되고 있는지 진심으로 염려했다 떠나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아주 영광스러운 것을 시작했지만 그것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고 느꼈다는 거죠 무의견, 무비판 하나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결코 바로잡을 수 없는 잘못을 너무너무 많이 보아왔다 리더십에는 책임감이 엄청나게 부족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나는 위틴 시리가 우리에게 최고를 갖다 주었다고 느꼈고 항상 그걸 믿었는데 빈곤한 기독교가 하나님께 제공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위틴 시리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주요한 빛과 계실을 갖다 주었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위틴 시리는 다른 사람들이 출판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86년에 위틴 시리가 바란 거 출판물을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이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앤드류와 함께 읽자 같이 책 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네요 결국은 다른 그립도에는 거기는 새 빛이나 공급이 없다 생명공급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수백만의 기독군들 중에서 하나님은 1900년대 이후로 오직 두 사람 어찌 많냐 위틴 시리에게만 새 생명과 빛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하냐 이렇게 말했네요 왜 우리는 하나의 출판만 가지고 있어야 하냐 이렇게 말했네요 그래서 장루 직분을 사임하고 사역과 하나 되지 않아서 쫓겨난 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위해 앞서 언급한 링크를 통해 읽기를 관점한다 그랬네요 이제 아마 전인갈스의 링크 같아요 그거를 이분들이 읽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도 절반 정도가 더 남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게 흐려 제가 인쇄하는 링크가 없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읽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이 자매가 쓴 거를 보면 이 자매가 쓴 거를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동소의하죠 대동소의예요 대동소의하고 8월 16일 날 그렉이 이 글을 쓰고서 어떤 자매에 대한 답변을 썼네요 라쿨 모랄레스라는 자매인데 이 답변을 쓰고서 자살했어요 이거 이 편지가 있네요 이 글이 제가 왜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매의 글을 다 읽고 나서 누가 이 형제를 죽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무엇 때문에 이 멀쩡한 형제가 죽어야 한 말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한마디씩 하고 끝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 자매 번역된 문서를 어제부터 대략 훑어봤는데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그랬었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공감이 돼요 그냥 당연하다 아 그랬지 맞아 맞아 이거지 그래 그랬어 맞아 이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게 딱 처음 먼저 떠오른 느낌이에요 저는 저도 거기서 태어났지 완전히 거의 연령때도 저랑 비슷하고 그 로컬처치 키드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로컬처치 키드 거기 이제 모태 지방 교인이라는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 이 정말 이 비극적인 이 스토리가 어쨌든 결국은 이게 자신들의 오름을 위해서 한 사람을 제물로 바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을 제물로 바쳐가면서 자신들의 오름을 증명하려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댓글에서 저는 한 사람하고 그 공방을 했는데도 저도 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좋지 않죠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하나의 이제 익명으로 폭력적 언사를 상대방에게 가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인격 대 인격으로 한 것도 아니고 막 무차별 어떤 이제 폭력적 언사를 이제 서로 주고 난타전을 하게 되는 건데 이 3천 개의 댓글을 가지고 이제 하는 이 사람의 심정이란 이것을 이 지방교회 측은 또 자살은 죄다라는 식으로 또 그걸 정제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 후에? 그렇죠 이 그렉이라는 형제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가지고 또 애도가 아니라 애도가 전혀 아니고 그 지방교회 지도부에서는 그 지방교회 지도부에서는 그것 또한 죄다 자살은 죄다 하면서 끝까지 고인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그 부족함을 계속 꼬리를 자르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해가면서 어쨌든 자신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인데도 그걸 꼬리를 잘라요 얘네들은 우리랑 상관없는 애들이라는 식으로 결국은 단절을 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그 오름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참혹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읽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 그렉과 조안나 카스틸이라는 부부가 이렇게 썼어요 이 편지는 이 글은 독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표를 했으니까 합법적이고 자유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 하실 말씀이세요 저는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이 남편이 죽을 때 자살할 때 네 살짜리 딸이니까 다섯 자리야 다섯 살 우리나라로 본 거야 그거를 그래서 911에 딸이 연락했대요 본인이 하는 그 장면을 다 봤다는 거예요 아 누가 이 자매가 자매가 911에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911에 전화를 했는데 그 모든 장면을 딸이 봤다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슬펐어요 왜 죽어야죠 왜 이 젊은 사람이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네 저는 좀 이 자매의 증언을 좀 듣고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하고 얼마 전에 댓글로 공방하신 그분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폭력적 언사를 언행을 한단 말이에요 거침없이 옳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 이 이중적이잖아요 이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걸 근데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옳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폭력적 지금 저는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아이들이 그 말하자면 의문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폭력으로 부모들이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피가 질주를 흘릴 정도로 맞는 장면을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매가 자녀들이 그런 의문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지방교회에 대한 근데 기묘하게도 그곳에서는 어떤 범죄가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자매가 거짓말을 기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장부가 음행의 죄를 범했고 그 자매는 거기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했고 그러나 그 부인은 알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쭉쭉쭉 다 썼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왜 그곳에는 옳은 걸 얘기하려면 바로 그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거잖아 그런 것들을 단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토의 교회인데 왜 여기서 지금 저기 파문하고 파문이라는 말 많이 썼는데 에스커뮤니케이트는 추방시키는 거예요 쫓아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 사사로운 약점은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그 이상수가 주창하는 그 교리에만 동의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말하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자들이다 그 이상을 본 자들이다 이런 논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정말 우리가 오늘날 이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 편지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두 번 울었습니다 어제 다 읽고 한 번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오늘 이 부부의 편지 마지막 남편의 편지 그리고 아내의 편지 자기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 썼어요 그거 읽고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잖아요 지방교회가 그렇죠 거기서 낳고 자랐는데 세상의 전부였어요 거기서 완전히 배척을 당하고 사회적 살인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을 내장하고 죽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냥 표현으로 나온 거지 그게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어떤 지금 그 상황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그저 그냥 어떻게든 그 자기의 단체의 어떤 그 사상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이중적 태도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벌어지면 벌어졌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러한 이세들이 이제 30, 40대가 벌써 됐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이제 거기 이제 보시면 이 지방교회가 80년대부터 이미 새로운 새로운 사람들 유입은 거의 없어지고 그 자체 내에서 나는 사람들 태어나는 사람들로 유지가 되어왔다는 그 그 있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그래가지고 그 통계 자료까지 그 자매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올려 놓은 것 같더라고요 지방교회의 그 말하자면 인수 변동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자체내로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기도 간단하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대하며 애통하고 셀프합니다 정말 이 땅에 정말 진리가 세워져야 할 때이고 모든 비진리와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이런 모든 악함과 비진리와 모든 참 거짓된 것들을 파해내고 파헤치고 드러내어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출할 수 있게 도와주소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